검사소. 왜 오른팔을 잘라내려고 하셨죠? 잘라내나 또 신선한 팔이 자라지. 서부지검이 텅텅 삐지 않는 내 오른팔은 무한증식이야. 서부지검사. 전국의 골프장도 연락해서 이틀 전에 김남진이라는 이름으로 예약한 사람입니다. 가명이든 동반자든 다. 다요? 다. 아니, 그런데 요즘 같은 분위기에 명단 안 주려고 그럴 텐데 우리가 무슨 명분으로. 내가 알고 싶은 게 명분이지. 다요? 나갔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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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으시면 짐 정리를 할까 하는데요. 가위 있나? 나갔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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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꺼이. 나갔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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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갔습니다.